한국국토정보공사 우리 시민들 체력 증진하시고요 우리 직장 운동경기부인 테니스 선수들 이곳에서 좋은 기량 만들어 주시고요 생활체육공원에서 건강 꽉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인 생활 수치 잘 지켜주시고 감기 조심하셔서 올겨울 무사히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기다려주셨던 체육공원이라서 빨리 활용해보고 싶으신 생각도 있으실 것 같아요 부족한 부분 좀 더 채워가면서 정말 이곳에서 많은 분들이 운동하시면서 건강한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김포의 미래를 위해서 함께 웃고 까물리고 건강하고 안전한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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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